네, 저희는 GEO CNI라고 하는 업체고요. 저희는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 그리고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분석 시스템이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라이다 그리고 위성영상을 전처리하고 공간정보에 대한 수치지용도나 지적도 같은 걸 이용해서 꼭 시뮬레이션은 아니더라도 분석기능 아니면 컨설팅 같은 걸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린에너지 엑스포에 나오게 되면서 준비한 시스템은 지금 울릉도 녹색섬 사업을 하면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이게 울릉도에 있는 건물들에서 각각 하루 평균에 대한 일조량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어느 시간에 가장 일조량이 높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일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림자에 대해서 하루 동안 그림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그 그림자 때문에 인근 건물들이 일조건 침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발생을 하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시스템이고요. 이거 외에도 적지 분석이나 시설물 관리 PV나 풍력에 대한 시설물 관리 적지 분석 설치 전에 시뮬레이션 같은 걸 같이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